45문장 3, 2, 1 중 명사 관련 명사, 명사 대체, 명사 수식 명사가 수식을 받는 구조 형용사가 있고 에스젝트 형사가 있고 그 다음에가 전치사구가 있는데 5부 로 연결되는 5부 구문이 전치사구가 명사를 수식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 얘를 chatgpt에 예문으로 해달라고 했더니 만들어주네요. A cup of coffee is the perfect way to start my day of coffee. 커피 한 잔 물론 a cup of cup of가 단위 개념이지만 변론적으로 커피가 수식하는 개념이고 The sound waves chasing on the shore is very soothing. 해변에 부딪히는 파도의 소리가 very soothing. A piece of cake would be nice for dessert. A piece of가 다니긴 하지만 구조적으로는 cake가 piece를 수식하는 것. We will be nice for dessert. The color of the sky changed throughout the day. 하늘의 색깔은 하늘의 색깔은 오브가 throughout the day. 하루 동안에 변한다. A group of friends. A group of friends가 group Decided to go on a hike. 하이크 하기로 결정했다. The smell of the fresh baked bread. Freshly baked bread. 빵의 냄새인데 신선한 구워진 빵의 냄새는 Irresistible. 피할 수 없다. A bottle of water. 단위 Of water. Is essential for staining Hydrated. 수분 보충에 중요하다. The taste of chocolate. Chocolate 맛은 Universally loved. 전체적으로 사랑받는다. A pair of shoes. Can make a break-on outfit. Make break outfit. 외관을 만들거나 망칠 수가 있다. Shoes fair. The warmth of the sun feels great on my skin. The sun warms. 해의 따뜻함이 내 피부에 대단히 느껴진다. A pack of wolves roam the forest at night. 밤에 숲에서 막 울부짖었다. 울부짖었다. 늑대물이가. The texture of sand varies depending on the beach. heaven에 따라서 모래의 텍스처가 다양하다. A bunch of flowers can brighten up any room. 꽃의 한 묶음이 어떤 방도 밝게 할 수 있다. The sound of birds chirping. 지저귀는 새들의 소리가 It's a sign of spring. 봄의 소식이다. A plate of spaghetti is my favorite comfort food. 스파게티 한 그릇은 나의 좋아하는 편안한 음식이다. The speed of light is constant in a vacuum. The speed of light 빛의 속도가 빛의 속도가 진공에서는 it's constant 지속된다. A stack of books 책 묶음이 was piled on the desk. 책상 위에 쌓여져 있다. The side of the Eiffel Tower 에펠타워의 모습이 breast-taking 웅장하다. 웅장했다. A can of soda soda 한 캔은 popular drink choice 인기있는 음료 선택이다. The feeling of accomplishment after completing a task 일을 마친 만족감 성취하는 그 감정은 감정이 만족감이다. 한국어에서는 그 오부라는 표현이 어떻게 쓰이냐 오부라는 표현은 오부라는 표현은 하루를 시작하는 의 오부 한국어 영어에서 수식하는 오부는 한국어에서는 ~~의 라는 표현으로 맞습니다. 컵 하나 의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이건 단위 한 조각 A piece of cake 그 다음에 하늘의 색깔 친구들 한 무리가 여기서 한 무리 단위 흑 그룹 그룹 어 그룹 흑 그룹 그룹 어 그룹 A pack of wolves, of the sand. A bunch of flowers, 묶음 단위. 의. Spaghetti 한 그릇 단위. 의. The speed of the light. A pack of books 단위. 의. The side of the apple tower. 단위. A can of soda. 의. Accomplishments of a finished. 살짝 읽어보고 넘어가겠습니다. 하루를 시작하는 완벽한 방법은 컵 하나의 커피다. 이상하네. 한 잔의 커피로 하루를 시작한다. 좋은 방법이다. 해변에서 파도가 부딪치는 소리는 매우 진정한 느낌이다. 이상하죠. 해변에서 파도가 부딪치는 소리는 매우 진정한 느낌. 케이크 한 조각이 디저트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하늘의 색깔은 하루중에 계속 변합니다. 친구들 한 무리가 하이킹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친구들 한 무리? 이상하네. 그룹 오브 프렌즈. 친구들이 하이킹을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구운 빵의 향기는 저를 유혹합니다. 물 한 병의 수분 섭취에 꼭 필요합니다. 초콜릿이 맛을 보편적으로 좋아합니다. 한 켤레의 신발은 옷차림을 좌우할 수 있습니다. 태양의 따스함은 피부에 좋은 느낌입니다. 늑대물이 밤에 숲을 베어 있습니다. 물의 질감은 해변에 따라 다릅니다. 꽃 한 꿈은 방 안을 환하게 만들어줍니다. 새들이 지저귀는 소리는 봄의 시작을 알리는 조짐입니다. 스파게리 한 그릇은 제가 좋아하는 우연한 음식입니다. 진공 속에서 빛 속도는 일정합니다. 책 한 쌍의 책상 위에 쌓여있었습니다. 에펠탑을 본 순간 소명이 맞을 것 같았습니다. 저도 안 깨는 인기 있는 음료 선택 중 하나입니다. 일을 완료한 후에 성취하면 기분이 좋습니다. 이제는 베트남어로 가서 오브가 어떻게 사용이 됐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큐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큐아. 오우가 한국어에서는 의로 원머의 베트남에서는 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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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 단위로 나타나는 거 빼놓고는 큐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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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큐아가 오브의 의미. 모타 카페. 커피 한 잔은 모타medi기요. 큐아. 저 pulley의 말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큐아. 큐링. 큐아. comput. 텐. 주. fucked. 휴. 두 개. 아래. iones. 받. каб구. xuingen. 굴. Oooガ reference. nasi. agilen. 소리는 해변에 부딪히는 법에서는 부드럽다. 모 미엔 반세. 라 트웨트 보이좀 모 잔미엔. 모 미엔 반세. 빵 한 조각. 세 할 겁니다. 마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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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것도 같은데. 마오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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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래 텐티이 잘. umu이 .... 민비궈합 하함미 нуж동. leaked 랄디오 간지에. 대중고대중두덕 비교와 석고라 두기우 티켄트완테죠이 두기우 티켄트완테트완 탐용 두기우 티켄트완테인 두기우 티켄트완테인 한번 뾰다기우 다잇 두기우 티켄트완테인 두기우라년 탐운영 뱅뱅 또 냥과 까타이 도이 뚜 뚝바오 바이비엔 모보 호아 꽃에 람 모 보 호아 꽃에 람쥬 강풍 방안을 프로젠트 워쌍 이렇게 만든다 찐찜 룰리 지저귀는 새의 새의 소리가 라다오 유 봄 모아순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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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완 봄의 소식을 알린다 모디아 미 라 모디아 미 라 아 모디아 미 한글의 스파게티는 미 스파게티가 라몬 한 유짓과 도이 나의 가장 좋은 깡따이 본바 본바 바둑 색상 란벤 작상 위에 있다 란벤 에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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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풍 모습은 캠초 다 윗 대단하다 모 롱노크 야이 칼라 루 쥬 포핀 모 롱노크 감지아 광 공백 람 쥬 다감 다이 도와 만 감지아 광 음 마스 인도네시아 읽기만 해봐야 되겠네 아 이것도 유출을 할 수 있겠네요 다시 한번 오브 뀌와 이렇게 해서 원 멀리 그러면 바하사 인도네시아에서는 바하사 어떤 단어가 오브앤인가 바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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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잘라 커피 세잘라 커피 한 잔 세잘라 커피이다 칼라 양 샘푸라나 어떻게 메모리 하리 하루의 시작이다 스왈라 음악 양 메모쿠 반타이사가 메뉴 낙간 세부와 포도공간 그 아깐 메자 하랑 펜우토프 양 양 생강라지 양이 있는 것 같은데 양 양을 찾아봐야 되겠네 워낙 래짓 셀랄우 멜루 바우 바 세바라장 하리 세부와 결롬박 대만 맨 두둑한 우둑 브라지 하이킹 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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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와가 두개 세고 결롬박 그룹 오브 프렌즈가 하이킹을 갈 계획이 있다 아로마 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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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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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어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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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부와 세부와 에어 그 부 초콜렛 초콜렛의 맛이 좋아하는 맛이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그들은 그들의 입술을 사용하는 것이다. 인간 세워 세워가 가이입니다 결말 시린가라 바퀴링라 디운타 pada 말람하리 세워 텍스트 바시르 베배배배배배 텍스트 바다 바다이 양 디쿤중기 세이깟 두 분가 나팟 멤버 루왕간 델릴라 리블리 셀라 양이 뭐의 의미가 이도하고 유치하기가 여기 보면은 세부아 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요거는 하나란 뜻이 세부아 접시 세부아 원 어의 의미가 있네요 세부아가 스파게티 한 접시는 메칼랑 나의가 좋아하는 음식이다 세부아 에펠 탑의 모습이 에펠 다르다 세부아 에펠 탑의 모습이 에펠 에펠 탑의 모습이 에펠 techgashima 웅장하다 멤버 뺐 뺐 뺐 remot 감사합니다.